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오, 너무 맛있어요. 오,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values 1.5분 정도둑볼이에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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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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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! 돌이도 맛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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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베리 찹쌀가루를 많이 넣었어요 바삭바삭 대파 하얗게 잘 어울렸어요 아주 그냥 고소한 맛이예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고소한 맛이에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스크랍 양념이 단단한 맛이에요. 나도 먹으면 더 맛있다면서요. 아삭한 맛이에요. 너무 맛있다. 치즈가 엄청 잘 어울려요. 치즈가 좋아서, 치즈가 더 좋아서요. 치즈가 더 맛있어서. 치즈가 더 맛있어. 치즈가 더 맛있어서요. 치즈가 더 맛있어울지!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매콤달콤달콤 바삭바삭 복숭아 한글자막 by 한효정